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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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드디어 케미집 이 음식이 뭔가요? 네.. 부산 친구들이 알려주는 낙곱새라는 음식인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낙곱새가 뭐예요? 낙곱새가 뭐예요? 낙지와 옥창 새우 3개의 조합 이 반찬들은 밥에 낙곱새를 비벼 먹으라고 나온 메뉴인 것 같습니다 오 이제 색깔 좀 나온다 국수 부추 안먹어? 부추가 정력이 좋은데 정력이? 맛이 어때? 음 맛있는 낙박자네요 맛있는데? 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해운대에 왔습니다 해운대에 온 기분이 어때요? 맛쉽네 유명한 해운대에 와버렸다 물꽃놀이 보통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 아 저기 봐봐 우와 졸라 이쁘다 옆에는 의외로 건물이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어울리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다 햇빛이 너무 강해 도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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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더 고맙을든 잘 알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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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좀 위험하잖아 위험하다고? 아니 그래 이거 키차이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바로 위를 에이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 위로 날아다니까 무댓거리 안이미 도망친다 이거 왜 그러세요? 가이터면 못 갈까? 파도 다 nego 이 상탑 아 이게 그림 다 오오오오오오씨 가이터 볼까? 고생콩 가이터 볼까? 가이터 볼까? 가히터 볼까? 가히터 볼까? 아 아 쓰레기 있어 알았어 알았어 뭐 아까 있어봐 왠지 진짜 여기다가 갑자기 물에 다닐 것 같은데 깡하다 뒤돌아보고 있겠어 내가 심하면 말해줄테니까 두꺼워서 내가 말해줄게 미리 쫄지마 쫄지마 뒷보수만 찍어야지 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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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아 피곤하다 피곤하니 떨어진다 나는 맨주 껴서 못자지 아하 어떻게 벗어 다시 껴야 되는데 아 여기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아 아 요코 쳐주세요 유코 다와자 할 수 있어 어떤 소리 하하 하도 없는데 됐다 와 드디어 입성이다 어깨가 너무 아픈 관계로 아 신발 여기서 커서야 될 거잖아 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너무 피곤한데 화장실은 그래도 나름 깔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도 있네 티비는 엄청 크네 분위기 있게 잘 해놨다 그래도 냉장고 있네 냉장고 없나? 이거 냉장고 아 그래? 아 지금 용주랑 광안리 바다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운대가 더 넓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광안리가 더 넓네요 보다가 그러니까 사진 찍혀도 좋겠다 그러니까 사진 찍자 지금 광안리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데 느낌이 어때? 아 근데 진짜 바다가 넓기도 한데 물 색깔이 너무 진짜 보석과 시간이 영롱한 느낌이어서 진짜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와 아 근데 진짜 예쁘다 바다 색깔 그치? 미쳤다 미쳤어 야 너무 예쁜데? 이거 우리나라 맞아? 밑에다 뭐 깔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명 깐 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저건에 지금 하늘빛 같은 거 반사돼서 그런가 봐 느낌이 하늘빛이래? 어 일단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색깔인데요 여러분 우와 진짜 예쁘다 동재야 우리가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한번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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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동생 씨 마다 아래 동생 씨 너무 맛있어 동생 씨 안 civ집이 너무 좋다 복잡할 수 있어 으허허허 데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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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묵고 있는 숙소에 루프탑이 유명하다고 해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곳이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 해수욕장에 있는 다리인데요. 코로나라서 가게들이 문을 빨리 닫아서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부산을 감상하시죠.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 어땠나요? 오늘 여행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어떤 점이야? 아침에 너무 절격을 넘어갔고 해동 용호사? 네. 그리고 저녁엔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 그랬어요. 네. 다행히도 군대 전역한 용주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내일 또 여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되어 있는DII